최근 4년 동안 시험에 출제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시험에 낼 거리가 많거든 지적법이 어려운 거는 이것만 어려워요 나머지는 정말 쉬워요 이것만 어려워요 하나하나 봅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지번 부여지역별 있죠 이게 시작 동리 그럼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이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 글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하면 O다 Y다 O 국장이 하면 X 이게 시험 문제라 두 번째 우리나라 집안은 북서에서 시이다 남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라대당 임라대에 등록되는 토지에 집안한 숫자 시이다 앞에 뒤에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라는 말은 이따다 끝에라는 말은 이따다 아니에요 책을 공부하면 이따다 그건 있지 끝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경계점 자변으로 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미인의 제명 끝에 자 표라고 표시하고 그때는 끝에가 나온다 이거는 시작 앞에 그럼 통과됐어요 우와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가볍게 해결이 되거든 자 보세요 집안은 본문과 부문으로 보세요 본문은 막대기에서 이용이 된다 막대기 표시는 뭐라고 해야 된다 어이라 요거는 지번을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럼 가볍게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려운데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거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은 4개가 있어 4개가 요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첫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신교등록 등록 자 두개다 두개 아니다 두개 두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잖아요 동일 그러면 신교등록으로 묻던 등록전환으로 묻던 신교등록 및 등록전환으로 묻던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인접 토지의 본문의 뭐다? 부법 예외 예외 최종본문 다음 스물마트 뭐다? 본법 예외가 적용되는건 몇개?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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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자 요 글자를 볼게요 시험에 출제니 시험은 이럴 때는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면서 요걸 그대로 외워야 돼 그럼 이게 왜 이래 되는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럼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번을 부여하면 자 필지가 지금 여기는 지금 네개밖에 안 그랬지만 김포시 삼성동이 있다면 삼성동의 필지가 만필지다 그럼 지번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1번이 있다 100번이 있다 1000번이 있다 만 번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럼 30번이 있지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다? 30번 그럼 한 명이 전화가 왔어 몇 명? 30 몇 번? 1번 아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돼요 끝번호가 뭐다? 만 끝번호를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나머지 숫자는 다 생략돼 있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만일은 생략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 이 끝번호가 여기 있네 그럼 이 안에 만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9999는 뭐다? 있다 그건 다 생략을 한 거지 맞아요 그때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신규등록지다 이 말이야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이다? 만 그럼 만일이지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백번지 옆에 백번지 옆에 하나가 왔거든 하나가 왔는데 백번지 옆에 만일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합리적이 아니에요 지번은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 된다는 말은 백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백번지 옆에 만일 합리적이지 않아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돼 그럼 이거 몇 번이다?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 제가 봤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문자로 해야 됩니다 문자로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하면은 자 보세요 인접 토지의 토지의 본번에 뭐 가면 있고? 법원이다 그럼 인접 토지가 이거잖아요 그럼 100의 뭐다? 1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하면 최종 본번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번부터 뭐가 있다? 본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최종 본번이 몇 번이었다? 만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니까 만일이지 맞아요? 그러면 이 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럼 요건 이제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외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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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는 이 세 가지거든 이 세 가지의 지문을 딱 봅니다 그러면 기억에 최종 집은의 토지에 인접돼 최종 집은의 토지에 인접돼 최종 집은이 몇 번이다? 그러면 여기가 신규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는 방법은 만 뭐다? 1 만의 1 자 만일이 합리되기다 만의 1이 합리되기다 여러분들 집은은 항상 본번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1, 2, 3, 4로 가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다른 말 하나만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예요 자 이때 요 1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그럼 분할하기 전에는 한 필지니까 집은이 한 개만 있으면 돼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두 개가 됐지 그럼 집은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는 그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1 다음에는 2지 그런데 2는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1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시작 1의 1 그 말은 1을 줄 수 있다면 1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본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아 그럼 여기는 만 뭐다? 1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하면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이거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문자로 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이거를 문자로 하면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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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외우는 거예요 아니 절차법은 이해하고는 안 되면 외우어야 돼요 안 외우면 문제 못 맞추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멀리 떨어져 이거지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섬이에요 섬 여기가 신규등록제예요 자 그 번호가 몇 번이다? 만 그러니까 당연히 시이다 만일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라 여러 필지다 여러 필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전에 재판을 봅니다 요렇게 됐죠 몇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1이 있고 100이 있고 1000이 있고 만이 있거든요 자 답으로 갑니다 여기에 문구를 볼게요 신규등록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지 그럼 서산관측지를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다 수만 필지다 수만 필지다 수만 필지입니다 그러면 매립을 했는데 자 보세요 만 필지를 매립했다 만 필지 만 필지 그럼 지분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 이거를 원칙으로 하면은 자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법 인접 토지가 몇 번이다? 100 그럼 보세요 100의 1, 100의 2, 100의 3, 전부 다 100의 9998, 100의 999, 100의 만 이래 되는 거죠 자 배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럼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럼 합리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끝번호 몇 번입니까? 만이잖아요? 그러면 만 뭐다? 1, 만 뭐다? 2, 1, 9998, 1, 999,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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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자 지금 말합니다 백번지 옆에 한 필지만 이런 합리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백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새로운 신도시 그래서 만 필지가 새로 생기는 거라 그때는 만 1부터 2만까지 줘도 돼야 돼요? 돼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해해야 된다 안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하면 지판을 딱 보세요 일단 출제인이 신규등록 등록 전환을 물으면 물으면 문장 속에 이 세 글자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지 맞아요?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럼 이걸로 답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있다면 원칙이다? 예외다? 원칙 그럼 이걸로 답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신규등록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집은 부여왕식은 인접 토지의 본분의 부분을 부여한다 5댁스다? 오 들어갑니다 신규등록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집은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분의 부분을 부여한다 5댁스다? x 그러면 이 글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신규등록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분 다음 수반부터 본분으로 부여한다 오더바이다? 오 문제 푸는 방법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우와 잘합니다